근데 나는 신기한 게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내가 말을 하는지 내가 말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지 그거는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나는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이 다 그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도 얘기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미리 선진국형 삶을 살아버리자 그 말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이 조끼를 입은 사람이 나 한 명이었었어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 입었어 5천만 명 중에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입었어 2천 5백만 명 중에 100벌이 나갔어 그러면 이제는 5천 5백만 50만 명 중에 한 명이 천벌이 나갔어 그러면 5만 명 중에 1만 벌이 나갔어 그러면 5천명 중에 이런 식으로 천만 벌만 나가면 5명 중에 한 명이 입으면 5명 중에 한 명만 조끼를 입고 교통질서 딱 지키면 나라의 교통질서가 딱 잡혀진다는 거죠 이거 시세로 치자면 7,8만 원 줘야 됩니다 이 조끼 이거 근데 그냥 만 원에 줄 테니까 그냥 한 벌씩 사서 입고 저녁 예배 참석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내일 저녁에 안수를 할 때 조끼 입은 사람은 좀 더 세게 하고 그냥 온 사람은 그냥 살살 하겠어요 왜냐 그것이 나라 살리는 일이고 나라 좋아지게 하는 일이고 여러분 사는 일이야 이거 내가 다 말할 수가 없어 설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오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천당 갈 수 있을까? 가봐야 알지만 여기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천국 가? 목사님 정확하게 보세요 성경을 술 먹음이 아니고 술 취함 그러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술 먹음 이거는 괜찮고 술 취함 이건 안 된다 이거요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원 23장에는 보지도 마라 뭐를? 술을 그래서 눈을 감고 마시는 겁니다 자 그가 목사님이건 그가 신구님이건 그가 스님이건 나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근데 신부님들시고 내가 잘 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술이 다 세대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상당수가 한대야 장모님들도 상당히 한다는데 뭐 여러분은 안 하지만 보긴 봤을 거 아니야 여러분끼리는 벌써 끄덕끄덕 하잖아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 그러니까 언영 이거 보면은 부키온 무슨 장관 장성 뭐요 아무것도 뭐 시장 군수 뭐 군집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지금 이 사람은 뭘 받고 있는 사람이요 미용을 받고 있는 사람이요 또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야 그러면 내 주자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이거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은 누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아멘 믿는 사람 지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교는 분리라 해가지고 정치와 교회는 분리라 해가지고 신경을 안 쓰는데 여러분 똑바로 눈을 뜨고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돈도 정치요 신앙도 정치요 문화도 다 정치야 왜 부자들이 자꾸 정치하려고 돈 벌어봐야 소용없다 이거요 뭐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여수에다가 땅을 300만평을 샀어 통일교에서 근데 여수에 엑스포가 유치됐잖아요 수십조를 거기다가 투자합니다 그 손바닥 많은 도시에 수십조를 투자하면 얼마나 도시가 좋아지겠어요 그러면 그 땅값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지금 여의도 국민일보 사업 바로 맞은편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빌딩을 질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나서 두 동으로 75층짜리를 두 동으로 나눠서 집니다 1조 5천억을 들여서 나는 정말로 아니 이단은 돈을 벌어도 되고 이단은 정치를 해도 되고 기독교는 돈 벌면 안되고 기독교는 정치하면 안됩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뭐예요 어떤 분은 장 목사가 이번에 국회의원 나온다며 목사해야지 목사해야지는데 나의 의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낫다는 거지 나는 지옥 갈 사람보다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보다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래도 낫지 않냐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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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사람도 상대하고 안 믿는 사람도 상대해보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말을 만들었어 안 믿는 사람 좋은 사람보다 믿는 사람 나쁜 사람이 그래도 그게 더 낫더라고 너무 말을 거룩하게 했는데 원서적으로 해볼게요 믿는 놈 나쁜 놈이 안 믿는 놈 좋은 놈보다 그래도 그 놈이 더 낫다 알아 들었나? 모르겠네 왜냐 우리는 적어도 회귀할 줄 알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도 잘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보세요 다윗도 가늠을 했어 다윗도 그래도 다윗은 평생을 눈물로 살았어 회귀하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죄짓고 그런 회귀가 있습니까? 탓도 없지 또 그런 여자가 안 걸려서 아니지 차원이 다르다네 차원이 같은 잘못을 했어도 그래서 내 얘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아니 목사님 거기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130명 이쪽저쪽 돼 지금 299명 국회의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130명 이쪽저쪽 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130명인데 하나도 예수 믿는 색깔이 안 나와 왜? 첫 번째 이유 등록을 선거전에 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도 또 지금 계속 등록이야 교인이 한 만 명 되니까 계속 등록 하더라고 이제 철세 크리스찬 두 번째 신앙이 좀 있어도 당론에 막혀서 당론에 막혀서 신앙의 빛깔이 나가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빛깔을 내보낼 수 있는 기독당이 필요하다는 거지 나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야 이것이 크리스찬의 빛깔을 왜 그러냐면 여기 남색이라는 게 나왔어 뭔 색? 남색 이 남색이 뭐냐 으어 남자하고 남자하고 사는 거요 동성연애 지금 국회의의 동성연애법이 상정돼 있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동성연애 동성연애를 인정하자 이거예요 인정하자 자 그러면 보세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다르냐면 아니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혼자도 사는데 아니 혼자 사는데 남자끼리 살면 어떻고 혼자 사는데 여자끼리 살면 어떻고 까짓도 이혼도 오는데 아무렇게나 살게 자유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성연애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너 어디 간다 너 지옥 간다 이거요 지옥 간다 성경은 구약시대는 요런 사람 조용히 둘 데리고 나가서 성 밖에 나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일을 제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성경대로 할 수 없어서 그러지 자 똑같은 동성연애 남색을 어떤 사람은 하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그 관점이 다른데 누구 관점이 옳냐 이거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가늠은요 내가 마누라 두고 딴 여자하고 하는 가늠은 이 가늠은 그래도 이거는 변질은 안 된 겁니다 죄를 지어서 그러지 조류독감이라고 있었죠 조류독감 조류독감이 뭐요 조류가 감기 걸리는 거예요 내가 내가 오죽으면 새들 보고 막 뭐라고 야 이 자식들아 니들이 뭐한다고 감기 걸리냐 그랬더니 새가 날보고 그러는 것 같아 목사님 우리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조류독감이 왜 문제냐 잘 들으세요 새가 감기 걸려 사람도 감기 걸리도 그걸 감기 걸리고 지가 낳든지 죽든지 아무것도 아닌지 그런데 이게 문제는 새 감기가 야생새가 어디로 옮겼다가 기르는 가축으로 옮겼다가 이것이 병종이 돼가지고 어디로 왔을 때 사람이 왔을 때 원래 사람에게 생긴 바이러스는 의학적으로 이놈을 털치하기가 쉬운데 짐승을 통해서 변종돼서 오는 거는 대처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가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가늠하는 건 그나마 대처하기가 쉬운데 남자끼리 가늠을 하고 여자끼리 가늠을 하고 이건 가늠의 변종이란 말이야 이건 어려움 그 동성연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에이지야 그러니까 그냥 보면 혼자도 사는데 남자끼리 살면 어떻고 여자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은 윤리와 질병으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규신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지금 누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걸 본인들이 몰라서 이런 영적인 일을 알아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가장 반듯하고 정직한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에 많이 들어가서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에 가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누가 해요 안 믿는 사람이 해 아니 도생하는 사람은 정치해도 되고 진실한 사람은 하면 안 돼 그런 의원이 어디 있냐 도대체 이번에는요 원튼 원치 않든 이번에는 기독당이 출범해서 가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갑니다 이번에는 전해오고 달라 이게 아주 굉장히 노도처럼 지금 120만 명 서명하고 있어요 지금 한 70만 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 통일교를 저거 누가 막을 것인가 여러분 부신자의 입장에서는요 괜히 뭐 그러면 예를 들어 통일교 국기원이 몇이 들어갔다고 보세요 그럼 모든 법을 통일교의 유리원 쪽으로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백날 기도하고 처리한다고 나라가 바뀌어집니까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세금 문제로 막 확 떠들어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지성이가 연봉이 50억이 넘습니다 유럽 축구선수 중에서 박지성이가 1등이 아니야 한참 밑에야 그래도 50억이 넘어 일주일에 1억을 벌어 하루에 1500만 원 우리나라 그런 목사님들은 세계에서 제일 큰 목사님이야 세계에서 제일 큰 목사님이 받는 돈이 지성군 몇 분의 1도 안 돼 나 볼 찰 걸 그랬어 진짜 물론 그걸 초월하니까 목사가 된 거지 그걸 초월하니까 목사가 된 거지 두 번째 쓰는 걸 보자고 모르기는 해도 박지성이는 벌은 돈 지 앞날을 위해서 다 투자해 갈 거야 그런 목사님들 돈 쓰는 거 보세요 나 진짜 받기도 좀 받지만 우리 교인은요 나 하나 세워놓고 수지 맞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벌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요 그런데 왜 쓰는 건 얘기 안 하고 받았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 사례비를 받아서 저분이 어떻게 썼는가 그 쓴 거는 왜 얘기 안 하고 말을 정확하게 하자 여러분도 월급받아 살아보지만요 사례비 사례비 받아가지고 부자되기는 아직도 않게 어렵것만 내가 보니까 천만원 받기도 쉽지 않은데 천만원 받아서 1년 하나도 안 쓰고 10일질도 안 쓰고 모아봐야 1억 2천이야 1억 2천 강남에 집값 한 번 오르면 2,3억씩 올라 써빠지게 그거 해서 벌써 틀렸더라고 내가 보니까 벌써 틀렸어요 물론 성직자가 돈 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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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사실은 또 대한민국 5만여 개 교회 중에 세금 걷어낼 수 있는 목사들은요 사실 내가 볼 때 한 1% 2% 3%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와야 할 교회입니다 그러면 세금 내는 거 좋다 이거야 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책임을 나라에서 지어줘야지 교회에서 수십 개씩 수백 개씩 교회를 다 돕습니다 내가 걱정되는 건 두 가지야 세금 내려면 내지 왜냐하면 법으로 내게 되면 돼 있지 첫 번째 걱정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교회 재정을 나라에서 간섭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두 번째 그거 세금 내고 아예 교회가 성수금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 낸 지출만큼 구제 안 해버리면요 교회는 교회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다만 좋은 일이 많이 없어지는 거지 IMF 딱 터졌을 때 교회 재정의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제일 피해본 곳이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선교비 지출을 팍 틀어버린 거예요 결국 민족 보금화와 세계보금화에 타격이 오는 거 아니냐 이거는 지금 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교회가 자숙하고 목사들이 자성해서 풀어야 할 문제지 법으로 해서 이걸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내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성숙해야 돼 근데 거기 떠든 목사님들 몇 분은요 세계에서도 큰 교회 목사님 몇 분입니다 그걸 모든 오늘도 지금 끼니가 없어가지고 내가 한 번은 세병겸에 마치고 우리는 성리가 좀 남잖아요 그걸 성리에다가 쌀만 갖다주기 뭐해서 그냥 돈 좀 담아서 세병겸에 끝나자마자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기도하다 생각나면 갖다주고 갖다주고 그랬어요 세상에 한 목사님이 우는 거야 왜 울어 그랬더니 계속 라면만 끓여먹었더니 애들이 그러더래 엄마 우리도 밥 한 번 먹자 엄마 우리도 밥 한 번 먹자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처음 그런 기도 했대 하나님 우리도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음날 이 쌀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응답받았다 그러면 그런 분을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세요 유시민 장관이 나는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고 전에 듣기만 했어요 첫 번째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회 사회 아기 교회 사회 아기 교회 그렇게 말했어 그분이 그런 빗을 먹게 그런데 딱 자기가 장관을 해서 보니까 교회들이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더래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기들기 같이 순결만 해 정말 좋은 일 해놓고요 우리는 말을 잘 안해 보도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안하는 것 같아 거기다 대고 큰교회 몇교회가 잘못한 것만 깨어서 보도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저거 뭐하는 거예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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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잡아야 돼 저것들 그런 불신을 자꾸 의도적으로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그게 성령이 없다냐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 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뱀같은 지혜로움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실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사는 삶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법적으로 막아야 될 거는 막아야 되고 아닌 건 아니어야 하기에 정말 국회의사당 안에 빛을 빛을 국회의원을 결산으로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거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요 잘못됐으면 얘기해봐 잘못됐으면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다 캄캄한 사람만 집어넣어야 돼 어떤 분은 국회의원을 계속 떨어지더라고 계속 떨어져 다 떨어지더니 깨어이 한 번 들어갔어 국회에 들어갔어 아 이거 참 7.8기다 결국 됐구나 좋아했더니 좀 있다 보니까 구속돼 버렸어 매벽 그게 토색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제요 4월 달 되면 3월 달 되면 게시판이 붙을 거야 1번 누구 2번 누구 그러면 밑에다 전부 써놓으세요 술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절대 이제 술 먹는 사람은 찍지 말아 왜 지옥 갈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 다음엔 여기 있잖아 술 취함 지옥 갈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어 그럼 누가 다스려야 돼 전방 갈 사람이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괴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 말이 괴변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나는 하는 얘기야 아니 생각해봐 아무래도 맹정신으로 다스리는 게 낫고 술 먹는 것보다는 술 정신보다는 점쟁이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솔직히 그렇잖아 그렇잖아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는요 너무 알지도 못하고 이민족은 시건방져요 내 조끼보고 한나라당이라고 한 사람은 회개의 시약이야 한나라당이 아니고 푸른 마음 가꾸기 푸른 마음 가꾸기 할렐루야 정말 도적 시글시글 해요 도적는 원래 단독주택이 좋은 거거든요 몰랐어 아파트 사는 거요 단독주택이 좋은 거요 사람은 육이 흙에서 와서 흙 없고 가까울수록 펴는 거요 잘 봐봐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편하고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것보다 눕는 게 편하고 눕는 것보다 묻히는 것이 제일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흙에서 와서 흙 없고 가까울수록 편해 그런데 이제 묻히면 죽으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살을 열려면 묻지 말고 앉고 앉지 말고 서고 서지 말고 걷고 걷지 말고 뛰면 계속 뛰면 안 죽어 하여튼 뛰다 지쳐서 죽으면 몰라도 뛰기만 하면 안 죽어 그러니까 결국 압박들은 땅에서 멀어지니까 지력을 못 받는 거거든요 이 지력을 지력을 못 받으니까 안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압박들을 좋아하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전망이 좋아서 좋아하고 맹난방 위풍이 없어서 좋고 세 번째 도둑로 많아서 좋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은 모르겠어 내가 과천은 우리 동네는 안 털린 집이 없어 시글시글해 그냥 내가 요 얘기가 막 여기까지 팍 나오는데 내가 그냥 어느 회사 그냥 어느 회사 광고해 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참는데 딱 캡스 해놓고 나니까 조금 맘이 놓이더라 이놈들이 그건 무서워드만 진짜 왜냐하면 금은빵은 3분 안에 털어가니까 그나마 소용이 없더라 집안에는 3분 안에는 못 털거든 왜냐하면 뒤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삐까삐까삐까 하니까 불안하거든 저도 삐까삐까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성이 그죠 항상 자기 입장에 생각하니까 도둑질 않고는 살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풀어야지 어떻게 난 두 가지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 정부와 교회가 그래서 한국 교회 5만 개 교회에 어려운 교회 말고 좀 자립이 되는 교회에게 부탁합니다 잘 들으세요 다른 건 몰라도 뭐 집을 얻어달라 무슨 뭐 사업자금을 대달라 이런 건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밥을 못 먹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주어라 정부에서도 정부에서 다 못해 교회에서도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 먹지 말고 그 밥값 해봐야 한 3천 원이면 아쉬운 대로 먹을 수 있잖아 밥값은 줘라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5만 개 교회가 또 안으면 적어도 민생구 때문에 도적질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가 하다 하다 못하는 부분은 어디가 가발을 하자 교회가 가발을 하자 그래서 적어도 적어도 민생구 때문에 도적질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 도적질은 괜찮은데 어디 가니까 하나님 나라 못 가니까 왜 못 가 왜 못 가 왜 하나님 나라 이거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도 도적질 할 거 아니야 또 한국 속담에 제보를 개 주냐고 그러면 이렇게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다 그래서 답이 있는 거야 답이 세상에 11절 10절부터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떻더니 있더니 전에 있었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룩다심을 얻었드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여기 솔직히 해당되는 사람 있어 있었었어 고개 안드네 있었었어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누가 다 씻어야 되겠어 지금 정부의 고위 관직부터 다 씻어야 될 사람들 예수의 피로 아멘 그러니까 나는 이거 탐하지 않겠다 이거야 왜 몰랐으니까 우리도 전에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먹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도색하지 말고 남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우상 준비하지 말고 회귀하고 성령이 모셔서 거듭나자 아멘 그 거듭난 사람으로 오천만을 받고 갔을 때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냐 이게 박수도 안 치네 그냥 근데 나는 왜 그러나 몰라 이게 목사가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거든 이게 사실은 목사는 그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나는 왜 그러나 몰라 진짜 전 세계에 목사가 조끼 입고 나와가지고 정기선 지키자고 하는 사람은 세계에 나 하나밖에 없어 내가 알기로는 난 왜 그러나 몰라 진짜 아니 근데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왜 이런 거 있지 않나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모르겠어 이거 왜 그런지 나도 그냥 아니 근데 난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럼 여지껏 거짓말하다가 지금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솔직한 얘기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뭔 말하시다가 진실로 진실로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럼 예수님이 뭐 여지껏 거짓말하다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진실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 나 솔직히 말하는데요 전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난 정말 해피해요 난 정말 욕심을 내자면 한이 없겠지만 자족하자면 그냥 나는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노래도 좀 하지 운동도 좀 하지 거기다가 마누라 이쁘지 애들 착하지 교회에 그런대로 부흥 잘 되지 부흥이 뭐 진짜 요새 나 친하다 보면 그냥 부흥이 해달라고 그래 1년이면 한 500에서 700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흥이가 문제가 아니요 일반 강연 무슨 시청 도청 경찰청 군인 부녀회 백화점 절간에서도 지금 부흥이 와달라고 그래요 절간에서도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나 하나로만 놓고 보면 부족함이 없는데 이상하게 나는 이 민족의 빚을 진 것 같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잌이 아니라 이 민족의 빚을 진 것 같고 복음의 빚을 진 것 같아서 그래요 나 하나 천당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민족과 같이 섭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장목사야 얘 니 소원이 뭐냐 하나만 얘기해라 하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주님 따발총을 하나 주세요 따발총은 왜 치욕 입구에 서가지고 한국 사람들 치욕 가면 빨리 예수 천당 하고 빨리 안가 천국 막 빨리 예수 내고 주고 다 천당 가 그래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전부 예수 내고 주고 고백시켜가지고 회개시켜서 다 천당 보내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마귀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치욕을 어찌 한국 사람은 안 들어오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장경동 목사가 입구에 가지고 따발총 들고 예수 안면된 죽여버리겠다고 저래가지고 그냥 공갈쳐가지고 다 예수 믿고 천당 가버립니다 그놈은 그놈은 새끼 좀 어떻게 조치를 해봐라 그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온체 애가 똑똑해가지고 거기 제가 온 국민적으로 그놈을 지지해가지고 저놈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상상을 해본 거예요 난 천국 혼자 갈 수 없어요 다 데리고 갈래 할렐루야 나는 우리 나훈아 씨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공개적으로 난 우리 조용필 씨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나는 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분들도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만나야 될 분들이기 그분들은 모르지 그러니까 뭐 쉽게 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거는 행편없는 사람이고 고맙다 장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말해야지 그래서 지금은 모르니까 모르지만 알고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고마운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보다도 고마운 분 한 분만 모르라면 나 전두해서 예수 믿게 해 준 사람 왜 어머니 나 낳으시고 내가 지옥 가는 인생 됐다면 딱 맞는 노래에 있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지옥 가게 오늘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사명이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아 살해야 된다면 그거는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모든 대한민국을 진리 안에 거하게 해서 5천만 나아가 7천만 해외까지는 8천만 온 결해가 다 예수 믿게 하는 예수 한국 예수 한국 시작 예수 한국 좀 똑바로 못해 예수 한국 예수 한국 예수 한국 예수 한국 예수 한국 유독 저는 왜 그렇게 스님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될텐데 왜 그런가 나는 내가 믿는 성경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오 참된 구원해 주시오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스님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운다고 싫은 게 아닙니다 싸움 동안 그래도 정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나마 그 정도 떨어지면 싸움도 끝납니다 내가 불교를 찾고 논하고 내가 천주교를 찾고 논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래도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끊어지면 나는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날 보고만 자꾸 나쁘다고 하지 말고 깠다고 하지 말고 내 말에 틀림이 있으면 말해 주시고 내 말이 맞다면 나를 틀렸다고는 당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하나님 말씀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시 읽어드립니다 불이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하나니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가늠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 술취함 후욕 토색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해당해 되시면 유일한 길이 회개하는 길입니다 예수의 피로 이런 죄를 씻은 받아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결받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입성받듯 국회의사당도 또 시도 도도 다 공직도 이런 거룩한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나라의 문화가 깨끗해지고 질서가 잡히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꼭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4월 9일날은 크리스찬은 회프로 투표해야 됩니다 아멘 투표해야 돼 누구를 찍는 건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찍으십시오 크리스찬들은 투표를 잘 안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세의 지팡이가 있다면 그 능력의 지팡이가 뭐냐 지금 이 시대는 크리스찬의 투표권이다 모세의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온다면 지금 크리스찬의 투표 속에서 능력이 나온다 왜? 그 투표로 뽑아 놓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정책을 나라 안에 반영시키고 믿음의 문화를 믿음의 정서를 믿음의 역사를 자 한 분은 어떤 분이 나한테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요? 국회의사당 건물이 생각이 납니까?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국회의사당 건물을 생각이 났습니까? 딱 그 모습이 상여입니다 상여 딱 상여라는 거예요 상여 국회의사당 모습이에요 회기마다 지금 18대 국회의원 뽑는데 회기마다 국회의원 299명인데 꼭 죽었대요 꼭 죽었대요 한 명 이상 11명씩 죽었대요 국회의원인 국회의원 국회의원에 들어가면 18대도 여지껏 해운대로 오면 18대도 들어가면 거기서 또 누군가는 죽을 거예요 회기마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 그런데 놀라운 거는 국회의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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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운행하는 것 같지 않아 왜냐 성령이 운행하면 국회의원인 최고 입법기관입니다 설령 의견이 달라도 김 의원의 주장은 그렇지만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그것이 안 맞아도 민주사회에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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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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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도 어깨가 필요 돼 어깨가 왜 교통정리 해야 될 사람이 필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회의가 아니다 그 모임이 정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입법기관이 되면 성령의 법이 만들어질 때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신 차리셔서 정말 이번 18대 국회의원은 정말 빛이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갈릴루야 기도하십시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